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For they will be comforted,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줄이고, 줄여야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채워질 것이요 For they will be filled 그 다음에 자비, 자비한 사람 Blessed are the merciful 자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볼 것이요 자비를 직면할 것이요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그 다음에 요거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For they will see God 그런다면 이제 싸움을 말려야 돼 Blessed are the pacemakers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 불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며 For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걸 다 지키고 살다 보면 핍박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의로 인하여 핍박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For their sister kingdom of heaven 그랬습니다 다 외시는구나 괜히 무시했다 미안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뭐를 하다가 끝났어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세인과 율법 선생의 것보다 능가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껏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 않는다면 Unless your righteousness surpasses 그 다음이 뭐예요? 바리세인이 그것과 That of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You will certainly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 그랬어요 Enter the kingdom of heaven 그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율법을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바리세인이나 율법 선생은 꾀를 써서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리세인이나 율법 선생은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고 율법의 본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본 뜻을 제대로 알고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만 지키고 있지 율법의 본 정신을 따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계속됩니다 You have heard 너희들은 들었노라 들었다 You have heard You heard하고 You have heard하고 어떻게 달라요? You heard는 들었다고 You have heard도 들었단데 제가 이게 현재 완료 생각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죠 Heard은 들었다 그냥 과거에 들었다는 얘기고 여기 해부가 들어가면 입시문법에서는 완료 결과 계속 경험하고 우짜고 우짜고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긴 얘기 다 쓸데없는 얘기고 해부가 들어가면 이 행동을 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 뜻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You heard 그러면 들었는데 까먹을 수도 있지만 You have heard는 뭐예요? 들어서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말이 해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이라고 You have heard 너희들은 들어서 알고 있지 That it was said to the people long ago That you were said You were said 뭐예요? 그것이 말해줬다 말해줬다 뭐가? 그것이 말해줬다 뭐가 뭐가는 조금 이따 나와요 누구에게?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언제? long ago 그러니까 여기 청크가 몇 덩어리? You have heard that you were said to the people long ago 네 덩어리 당신은 들었지 너희들은 들었지 You have heard 그런 것이 말해줬다는 것이 Then you were said 누구에게? to the people 오래전에 long ago 자 붙여서 시작 You have heard that you were said to the people long ago 오래전에 이런 얘기 말해지는 것 들은지 Do not murder Do not murder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다같이 Do not murder Do not murder and anyone who murders and anyone 누구든지 who murders 살인하는 자는 anyone 누구든지 다같이 anyone 설명부터요 살인하는 자는 who murders anyone who murders will be subject to judgment will be subject will be subject to judgment will be subject to judgment subject subject 가 될 것이리라 뭐에 대해서 judgment에 대해서 subject 가 될 것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subject라는 말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subject 그러면 subject 그러면 맨번째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주제 주어 뭐 이런 생각나죠 근데 이 subject 그러면 여러가지 뜻이 있어요 뭐 신하라는 뜻도 있고 주제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 잭트가 잭트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잭트 잭트 그러면은요 잭트면 던진다는 뜻이에요 throw 이 라틴어로 던진다는 뜻이에요 잭트가 던진다 그래서 아시는 단어가 이런 거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그러면 앞에다 던진다 지금 여기다가 이제 지금 스크린에 글씨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프로젝트라고 그러잖아 프로젝트 빛이나 그림을 앞으로 던지는 것 그래서 프로젝트고 또 뭐 무슨 계획 세울 때 프로젝트라고 그러잖아요 앞에다 던져놓은 우리 계획이에요 앞에다 던져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그게 뭐 밖으로 분출하면 eject 또 주사 놓으면 inject injection이 주사 아니에요 안에다 약을 inject 한다는 말이거든 그럼 subject라는 것은 sub이라는 건 뭐냐 sub은 밑이니까 밑에다 던진 거예요 그래서 동사로 하면 굴복한다 굴복시킨다 라는 뜻이 subject가 되거든 subject 이해가 가요? 굴복한다 judgment 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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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복하고 심판을 받을 처지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심판의 지배하에 들어가느니라 심판을 받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subject 느낌이 오죠? subject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럼 그 느낌이 anyone who murders 누구든지 살인을 저지른 자는 will be subject 무엇에 지배하에 들어가느니라 to judgment 심판의 지배하에 들어가느니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이 그 기분이 안 난다고 영어의 subject를 알면 subject to judgment judgment의 subject가 되느니라 이렇게 judgment가 맘대로 요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느니라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말해봅시다 do not murder 누구든지 and anyone 살인을 하는 자는 who murders judgment의 대상이 되느니라 will be subject to judgment subject to judgment but I tell you but I tell you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율법에서 많이 들었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그런데 but I tell you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but I tell you but I tell you 뭐라고 말씀이 나올까요 이게 이제 정확한 얘기가 나온다고요 that anyone who is angry with his brother but anyone who is angry with his brother anyone 누구든지 who is angry 화를 내는 자는 누구한테 with his brother 자기의 브라더에게 화를 내는 자는 화를 내는 자는 어떻게 된다 will be subject to judgment will be subject to judgment 심판을 받게 되리라 will be subject to judgment 그러니까 개명에 보면 살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살인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냥 화를 내는 정도 이것도 뭐가 된다 will be subject to judgment judgment 되는 이라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anyone who is angry 가 아니라고요 anyone who is angry 가 아니라 with his brother with his brother brother 라는 게 뭡니까 이때 brother는 자기 혈적으로서의 형제라기보다는 같은 믿는 동역자들 얘기를 한다고 지금 보죠 그렇죠 brother and sister 그러니까 형제자매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화를 내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anyone who is angry with his brother anyone who is angry with his brother 심판 받으리라 will be subject to judgment 자 한번 쭉 말해보고 들어봅시다 당신은 들었지 you ever heard 말해지는 것을 that you were saying 사람들에게 to the people 오래전에 love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who murders 심판의 대상이 되리라 will be subject judgment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what I tell you 누구든지 anyone 화를 내는 자는 who is angry 자기 형제들에게 it is brother 심판의 대상이 되리라 will be subject judgment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to the people long ago do not murder and anyone who murders will be subject to judgment but I tell you that anyone who is angry with his brother will be subject to judgment again anyone who says to his brother 라카 again 또 또 비슷한 것을 얘기하겠다 그런 말씀이요 again anyone who says to his brother 누구든지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to his brother 자기 brother에게 뭐라고 라카 라카라고 말하는 자는 라카가 뭐냐 라카 라카는 천치 이디오트라는 말이래요 이디오트라는 말이랍니다 라카 라카라고 하는 자는 라카 그러니까 이 바보천 천치 하라고 하기 싫으면 라카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욕한 거고 라카 다같이 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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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카라고 하는 자는 근데 함부로 보면 안 돼요 벌번한다면 나와 있어요 Is answerable to the Sanhedrin Is answerable answerable to the Sanhedrin 이게 subject to answerable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answerable 어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어불이 붙으면 할 수 있는 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입니다 이게 answerable 같은 경우에 대답할 수 있느냐 아니고 대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answerable 응답해야 된다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청구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에서 특히 영국에서 나오는 청구서에 보면 amount가 이렇게 pound가 이렇게 나오고 얼마 얼마 얼마가 will be will be payable by 날짜 이렇게 나온다구요 얼마 얼마의 액수가 언제까지 payable 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해서 payable 할 수 있느니까 지불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다 하는데 지불하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좀 묘한 말 payable 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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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you must answerable to your conduct 이런다고요 you must answerable 너는 answer 거기에 거기에 책임있는 응답을 해야 된다 뭐해야 돼요 to your conduct conduct 네 행위에 대해서 네 행실에 대해서 너는 책임져야 된다 이럴 때 answerable 이렇게 얘기해요 answerable to 어디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to가 아니라 for for your conduct to는 누구누구에게 이런 말이고 for your conduct 뭐 to 누구누구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라카라고 얘기한 사람은 anyone who says to his brother 라카 is answerable answerable to the 산헤드렌 그 뭐예요 어디 어디에 가서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죠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 answerable 이렇게 됩니다 answerable 책임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산헤드렌이 뭐예요 산헤드렌 옛날 그 당시에 공의회죠 산헤드렌 산헤드렌의 멤버 의원이다 그러면 무지세죠 우리나라 국회보다 더 세요 우리나라 국회에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죽일 권한은 없잖아요 그죠 붙들어 앉혀놓고 왜 그랬어 그러고 물어볼 권한은 있는데 재판을 할 권한은 없는데 없죠 근데 산헤드렌은 옛날에는 붙들어다가 그 자리에서 재판하고 죽여라 하고 죽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말투로 봐서는 벗이 들어간 거로 봐서 앞뒤가 다른 거예요 그 앞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말하나 내 얘기는 이렇다 지금 이 말씀으로 보입니다 벗이 들어간 거로 봐서 그러나 누구든지 말하는 자는 유풀 이 바보야 그러니까 천치야가 아니라 이디언 보다 풀은 상당히 낮아요 상당히 부드러워요 유풀 이 바보야 그것도 욕인가 요새는 욕축에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험한 욕이 많아가지고 유풀 하여튼 바보야 바보야 무슨 위험 지옥의 불을 불의 위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뇌어포 뇌어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어체에서 말할 때는 뭐 소우라든가 그래서 이 정도인데 뇌어포 뇌어포 라고 할 때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말할 때 씁니다 그리하여 말투가 이 정도지 그래서 그러면 소우 그리하여 그러면 뇌어포 이럽니다 뇌어포 다 같이 뇌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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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말투가 그래요 그런 거로 그런 거로 좋네요 그런 거로 그런 거로 그러는데 그런 거로 정도로 무게 있게 나가려면 다스 이러는 게 나을 거예요 다스가 더 무게가 나가요 상당히 고어체 기군이 나면서 아주 뭐 가벼운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뇌어포 그러면 눈이 두그려서 쳐다보니 이거 뭐야 그러므로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뇌어포 그러므로 자 지금까지 서론이에요 그러므로 if you're offering 당신이 바치고 있는 중이라면 뭐를 your gift 당신의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예물 예물을 바치고 있는 중이라면 어디에다가 at the altar altar가 뭐예요 재단에다 예물을 바치고 있는 중이라면 일단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네어포 만약에 당신이 예물을 바친다면 if you're offering your gift 어디에 at the altar 재단에서 offering이라고 그러면 offering이 보통 헌금 뭐여 S를 보통 많이 붙여요 offerings 그러면 헌금을 많이 나타납니다 헌금 헌금하고 11조는 달라요 11조는 offering이 아니라 tide 타이드 그의 발음이 타이드 타이드 그러니까 11조 또는 11조를 내다 이런 말이 타이드고 그 외에 다른 뭐 헌금 헌물 뭐 쌀을 하는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전부 offering offering 받치는 거 받친다는 뜻이잖아 offering 이것도 마찬가지죠 if you're offering your gift at the altar altar 재단에서 받치고 있을 때 and there remember 거기에서 remember if에 계속 걸리는 겁니다 받치고 있다가 and there 거기서 remember 기억이 나면 뭐가 기억이 나면 that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that your brother 당신의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당신에게 대해서 뭔가 against you 뭔가 against you against 대항하고 거슬리는 뭔가를 갖고 있다면 당신에 대해서 뭔가 반감을 갖고 있다든가 거슬리는 원한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기억이 나면 그런 말이죠 그러면 당신의 예물을 버려두고 거기다 놔두고 어디야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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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어디냐 in front of the altar 재단의 앞에 거기에다가 놔두고 놔두고 먼저 먼저 제물 받으기 전에 먼저 go 가서 be reconciled reconciled 이라는 단어는 이건 좀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reconciled 은 화해시킨다는 말이에요 화해시킨다 화해시킨다는 말이기 때문에 화해하고 라는 말이 be reconciled 라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화해시키는 것이 되어가지고 이런 말이죠 be reconciled 수동태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화해시킨다는 뜻이 자기가 화해한다는 말이 아니거든 화해시킨다 예를 들면 뭐 누구누구를 reconciled 시킨다 그래서 화해시킨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화해시킨다 reconciled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conciliate 라는 단어에서 reconc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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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시킨다 conciliate 라는 단어에서 conciliate 라는 게 뭔가 하면 화가 잔뜩 난 사람은 살살 달래주고 말 잘해서 화를 풀어주고 그런 걸 conciliate 라고 그래요 conciliate 뭐 쉽게 설명하나 그랬더니 또 하나 어려운다는 꺼내놨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데 조금 더 들어보세요 이게 이게 뭐하고 형제인가 하면 비슷하게 생긴 카운슬 라고 형제거든 카운슬 그러면은 카운이 이게 recon하고 똑같아요 함께 셀은 col 부른다 함께 불러 모아서 하는 게 뭡니까 그게 회의 미팅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현대화 갈라졌는데 보통 우리가 아는 카운셀링은 카운셀링 그래서 sel이에요 그런데 중세 영어에서는 이거 두 개를 혼동했었었죠 그래서 카운셀리라는 게 뭔가 하면 함께 불러서 이것도 잘 상담하고 말해야 하고 하는 게 카운셀링 하는 거 아닙니까 카운셀링은 아시죠 카운셀링 알려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카운셀링 카운셀링 이것도 잘 안된다 그러면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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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그것도 모르시면 나는 대책이 없어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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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게 뭐예요 함께 의논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운셀리라는 것이 잘 문제를 의논하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카운셀링 이란 말이야 그래서 화가 난 사람을 잘 얘기해갖고 달래주고 화를 누구로 띄우고 그러는 걸 컨실리에이트라고 그런단 말이죠 거기까지 이해가 가셨죠 요거에다가 레자를 딱 붙여서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자꾸 해서 하는 것이 레콘사일 하는 거니까 화해시키는 거지 여기 가서 컨실리에이터 하고 여기 가서 컨실리에이터 하고 그래갖고 화해시킨다 Be reconciled to your brother Be reconciled to your brother 가서 첫 번에 가서 First go and be reconciled to your brother First go and be reconciled to your brother Then come 그리고 와서 And offer your gift 당신의 예물을 바치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원하는 이게 실제로 보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문장 보면 You are brother Remember that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내가 있고 내가 있고 여기 brother가 또 있어요 brother가 있는데 이건 나고 이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원안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원안을 갖고 있을 때도 역시 기도가 안 되죠 서로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이 원리가 그래서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내가 풀리는가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내가 풀리죠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를 당하면 내가 무슨 죄야 그러지만 피해당한 것에 대해서 원안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나쁜 행위가 나한테 족쇄처럼 와서 채우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서 놔주어야 내가 풀리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이게 상달이 되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호간의 얘기죠 제가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말해보고 들어보기로 하죠 자 그러므로 therefore 만약에 당신이 예물을 드린다면 if you are offering your gift 어디서 재단에서 at the altar 그리고 거기서 and there 기억이 나면 remember 당신의 brother가 당신에 대해서 원안을 갖고 있다면 that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당신의 재물을 거기다 놓고 leave your gift there 재단 앞에다 in front of the altar 먼저 가서 first go and be reconciled 당신의 brother your brother then come 그리고 와서 재물을 드리시오 and offer your gift 자 들어보죠 therefore if you are offering your gift at the altar and there remember that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leave your gift there in front of the altar first go and be reconciled to your brother then come and offer your gift 오케이 이 be reconciled 같으면 상당히 딱딱한 말투인데 이걸 쉽게 말하면 뭐라는가 하면 first go and make it up 그어처럼 make it up with your brother make it up 이거 외워두세요 make it up make it up with make it up make it up with your brother make it up make it up 아 여자분들은 화장부터 생각날 거야 뭐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 부족한 게 있잖아요 이걸 채우는 게 메이크업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얼굴이 울퉁불퉁하다 그럼 이렇게 비싼 거 발라가지고 포장을 하는 거지 이게 메이크업하는 거지 이게 메이크업 근데 make it up 그러면 이 이틀 안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 내가 누구한테 좀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를 내가 해서 떼워주는 거지 떼워주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거 다 보상해 줄게 I'll make it up I'll make it up I'll make it up 내가 다 make it up 해줄게 근데 make it up with make it up with your brother first go and make it up with your brother 가서 화해를 해라 화해라는 것이 쉬운 말로 할 때 이렇게 써요 make it up 거창하게 말할 때 be reconciled 이렇게 되는 거 be reconciled 오케이